T-O-B-E-E-4B-777님이 오 뒤태 옆태 지금 제대로 보여주시네요. 옆으로 뒤태 앞으로 뒤태. 자 지금 여러분 보는 라디오 열었습니다. 고릴라 접속해서 오늘 제 모습 어떤지 봐주시고요. 자 그리고 보는 라디오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휴대폰 케이스 들고 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? 자 이거 보는 라디오의 또 장점입니다. 앞뒤로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예쁘다고 하는 분들이 많던데요. 오늘 보는 라디오 오픈 기념으로 이 휴대폰 케이스 100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안타까운 건 휴대폰 기종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. 주로 그 6 들어가는 휴대폰 케이스밖에 없고요. 기종만 맞다면 선착순으로 배송해 드릴 테니까 펌펀저대 홈페이지나 펌펀 별그램 들어오셔서 기종 체크하시고 글 남겨주시면 되겠네요.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 별그램 신청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. 펌펀해지야 인생이 펌펀해진다. 김영철의 펌펀투데이 오늘 또 미스런던의 얼굴이 과연 공개될까요? 공개수배 24시입니다. 기대해 주시고 아참 아참